안녕하세요. 슈미드의 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탐은요. 짠! 2019년 브리스켓 시리즈입니다. 얘는 베시너에서 나온 긱백인데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디자인으로 대만의 프리미엄급 악기용 캐리어 전문 회사이죠. 베시너. 얘는 가격이 원래 31만원인데요. 세일. 착한 가격. 248,000원입니다. 브리스큐의 특별한 피드락 시스템이 여기에 지금 내장이 되어 있어요. 쭌쭌쭌쭌. 짠! 이걸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얘는요. 포르쉐에도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피드락. 짠! 자 이게 뭐냐면요. 거리에요. 거리. 이쪽으로 보시면 이게 그냥 띡하면 걸렸거든요. 얘를 잡아 담긴 다음에 그냥 딱 하면 열려요. 음. 그리고 그냥 이렇게 여시면 돼요. 패스트너. 와. 피드락의 패스트너. 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걸대도 그냥 딱 눌러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좀 뻑뻑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툭 하고 열리죠. 툭 하고 닫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독일 회사 제품이래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완벽한 방수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물을 묻히고 10분 이상 지나도 절대 흡수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안으로 스며들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리벳 처리된 스트랩이 있어요. 스트랩도 굉장히 튼튼하고요. 이 안쪽으로 이제 리벳 처리도 됐는데.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또 이중으로 좀 더 튼튼하게 해 놨고요. 스트랩 끈도 뭐 나르지 않게 그냥 이렇게 박아 놨네요. 네. 보통 이렇게 치렁치렁 스트랩 끈이 이제 날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딱 고정되게 딱 해 놓은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안쪽을 보실게요. 아. 아까쪽에 계속 보실게요. 진짜 수납 공간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위에 상단으로 길쭉하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오. 뭐 이렇게 열쇠고리 같은 거 걸어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포켓 형식으로 물건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수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도 아까 전에 이렇게 넉넉한 수납 공간. 네.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큰 A4용 악보. A4용 악보도 수납을 할 수 있게 돼요.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짠. 오. 전체적으로 융으로 쫙 되어 있는데요. 얘는 어. 뭐 하단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래쉬로 가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공 마킹으로 밀리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벨벳 처리가 되는데 그렇게 막 날리는 그런 벨벳이 아니에요. 진짜 정교하게 다 마감 처리가 엄청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넥 부분 시스템을 보면요. 이거를 띄었다 붙였다 해서. 네. 어. 넥 길이에 맞춰서 여러분들 넥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네요. 이게 어느 다른 뭐 이런 뭐 넥 분리가 된다. 막 이런 느낌의 다른 네. 제품 보면은. 이제 허접하게 되어 있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냥 뭐 공기를 주입을 한다거나 뭐 이런. 네. 근데 얘는 진짜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폼이 30mm 거든요. 진짜 단단하고 튼튼하게 되어 있다는 걸 딱 누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렁물렁하지가 않네요. 네. 이거 악기를 한 번 넣고. 짠 하고. 이게 넥을 감싸겠죠? 네. 그리고. 되게. 얘가. 얘네가 이제 디자인으로. 대만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근데.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성능이. 어. 이 바닥이 너무 더러웠다. 네. 성능이. 되게 좋네요.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하고. 너무 튼튼하고. 진짜 악기 보호에. 제격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 가격대의 제품들. 요즘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돈급 가격대 중에서. 진짜 최고인 것 같네요. 어. 브리스큐 시리즈. 베스네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